계속해서 NS윤지장 가겠습니다. NS윤지 시크릿 시크릿 NS윤지 과격한 드라이브 어 뭐야? 완벽한 거 안녕하세요. 첫 시간 선배 김영신입니다. 윤지가 운전할 때 한 번 타본 적이 있어요. 조수석에 탔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택시가 좀 시비를 걸어서 택시 운전기사분이랑 대결의 구도로 갈 정도로 열이 오른 적이 있어요. 근데 신호등에서 멈추는 순간 창문을 열더니 야잇! 이 정도까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택시기사분이 정말 놀래서 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. 아니 이 친구 또 쫓아가는 겁니다. 쫓아가. 어딜 쫓아가? 스케줄이 바로 있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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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잡고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조심해야 될 친구 보다 윤지씨가 여자지만 성격은 남자다운 그런 갈질적인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. 조금 더 유의해졌으면 좋겠습니다.